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로트 가수 영탁씨의 아는형님 비하인드 속 미모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영탁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 영탁의 볼쑥TV에서는 형님 학교에 영탁이 떴다 아는형님 300회 특집 비하인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아는형님 녹화 현장 비하인드 속 영탁씨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영탁씨의 남다른 비주얼과 끼는 팬들의 시선을 이끌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탁의 볼쑥TV에서 해당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영화 캐스팅 되었으면 하는 트로트 스타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이사이팅 DC에서는 영화 캐스팅 되었으면 하는 트로트 스타는 이란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총 투표수 223191표 중 영탁씨는 35.01% 78137표를 득표하며 당당히 1위에 올랐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보인 영탁씨의 매력순위는 뛰어나다, 멋있다, 똑똑하다, 열정적, 지적이다, 뇌세적 등이 있습니다. 앞서 영탁씨는 드라마 까메오나 뽕송악당에서 연기를 펼치며 명품 연기력을 선보인 바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영탁씨는 드라마 꼰대인턴에서 마케팅 영업팀 과장 차영석 역을 맡아 능청스러운 연기를 펼치며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알려 팬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당시 남성우 감독은 디렉팅을 제대로 이해하고 순발력이 탁월해 바로 수정을 하는 준비된 배우라며 그의 연기를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아이돌 차트 9월 기부 스타 1위에 올랐습니다. 영탁씨의 팬들은 지난 9월 한 달간 아이돌 차트를 통해 121만 9,290원을 기부했는데요. 영탁씨는 지난 4월부터 이달의 기부 스타에 선정되며 무려 6개월째 선행을 끊기지 않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아이돌 차트는 사이트 내 특정 상품 이용 시 일정 비율로 기부 가능한 포인트로 돌려주는 TP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스타의 이름으로 적립된 기부금은 홀트 아동복지회에 전달되며 취약계층의 아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 팬클럽의 커피차 나눔이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가수 영탁씨는 팬카페 영탁이 따기야 내에 누나가 따기야는 최근 인천적십자 병원에 커피차 나눔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차 한 장과 함께 큰 힘과 좋은 기운을 받으셨으면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 동행이라고 한다 라며 가수 영탁과 네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같은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며 선한 영향력을 가진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영탁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